네 반갑습니다 승격전은 방송키고 해야죠 이거는 방송 안키고 하기 좀 아까우니까 켜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몇시에 깼더라? 밤 10시였나?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아까 방종하고 잤거든요 제가 4시쯤에 방종했죠 5시였나? 한 5시간 자니까 깨더라구요 그 전에 너무 많이 자서 뭐 빼내야 되지? 헥하림 아 네 반갑습니다 미드가 5픽인거 같은데요 조이 배낭거 보니까 뭐 할지 모르겠네 탄테온 일단 룬 스펠은 이렇게 들게요 글리치라서 좀 무섭긴 한데 아래쪽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? 도망가자 탄테온 상대니까 뭐 잘 차려보죠 뭐야? 들어왔네?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? 허허허 이건 좀 아닌 듯함 어 네 잘 모르겠다 아이고 이런 일이 선이 들어갔으면 몰랐는데 안 들어가서 좀 아쉬운 시작이네요 전멸이 또 빠졌네 일단 저도 사릴게요 3명이나 합시다 괜히 여기서 들교환 잘못 당하면 다이브 당할 것 같은데 어 바텀 네이스 그렇게 와드를 해놔야겠다 불안한데 3명이나 합시다 10신이 어디갔지? 조심하죠 10신 아래쪽 저 짜오 쪽을 봐줄 수는 없으니까 다인이라도 최대한 밀어야겠다 미안합시다 따비 짜오도 너무 말렸다 시작이 너무 안 좋아서 아군이 다녔습니다 뭐야 이거는 아니 들어오려고요? 이거 하려고? 절대 안되지 말이 됨? 아니 이거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바텀도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요? 한태원 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 저도 가긴 할게요 아깝게 아까운데 진짜 아깝다 뭐야 아 좀 아까운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좋아요 죽어줘 죽어줘 아 인생 오케이 다행이다 고맙다 반태원아 죽어줘서 다행이네요 여기서 이득 좀 많이 봤네요 불치가 올라오는 사이에 바텀에서도 이득을 좀 많이 봐서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네요 아깝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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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한틱 차이로 다 못 잡는다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까운데 좋아요 맛이 좋네요 맛이 좋네요 이런거는 되겠다 치시기가 있는게 아니라서 아이고 아 되게 호전적인데요 바텀이 전쟁광 느낌에 리신이 그냥 킬 복사하고 있는데 바텀에서 아니 무한킬 복사 뭐해 버그 아님 계속 아깝게 못 잡긴 한다 계속 좀 아까운 상황이 나오네요 그거는 별로 아깝지 않은 듯함 까비 선생님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듣기 좋네요 아 네 폰 감사합니다 만년서리까진 뛰어야 될 것 같은데 만년서리 한 다음에 텔포 칵 보자 아깝게 아깝네요 아 이거 못 잡는거 너무 아쉬운데 3팀 먼저 누리지 너무 아깝다 까비 아쉽습니다 오케이 곧 이득 좀 봤어요 그래도 나도 반대 반대 한 푼 나왔으니까 바텀 그 와중에 또 죽었네 하하하하 너희 진짜 이기기 싫구나 아니 그 말로 해요 말로 왜 행동으로 하는거야 아니 18분에 18데스라는 바텀 도우가 어딨어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잠수보다는 낫다 하하하하 오 드디어 딱긴 했어요 한번 네 또 죽었네요 카비 아깝이 아깝이 할만하지 않나 그나마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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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게 굿 좋아요 이러면 또 모르거든요 거랍표 카비 카비 네 네 아하 오케이 미안했다가 아하 조니아 사옵시다 헬프 타져야돼 이거는 전화 반주 땀이라 어디갔죠? 오케이 뭐야 왜이렇게 달아 이거 미쳤다리 너무 달아요 오케이 한 번 피하고 판테온 쪽 가서 아하 어라라 이거 봐야되지않을까요? 어우 네 여기까지 하죠 뭐 안될듯함 애매하다 여기까지 하자 이정도면 많이 먹었다 갈만한거 같기도 하고 오케이 좋아요 이정도면 렐바 리신 바꾼거면 나쁘지않다 오케이 나쁘지않다 어? 나 어떡해 굿 아 오케이 나쁘지않아요 블리치킬 이거는 오케이 잘 막았다 굿 좋았습니다 이제 도망가야되지 않을까요? 어우 네 좋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비벼진 듯함 그쵸 이제는 정말 모른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대거 없긴함 거기 이제는 슬슬 싸워도 될 듯함 더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거 먼저 좋아요 여기 없나? 가버렸 좋았습니다 이게 팀워크거든 좋았다리 좋았다리 배런 배런 그 와중에 사미라 또 두고있어 아 그래도 뭐 딜 다했겠죠 이번에는? 아무튼 좋았습니다 오케이 봐요 그쵸 한타가 끝났는데 사미라가 안 죽어있으며 이젠 좀 서운하죠 안 죽으면 섭섭할 정도 그브를 좀 막아야되지 않을까요? 이거는 그브도 텔브를 타지 않을까? 아무리 봐도 아 미안해 도와줘 네 와 그브도 안오는거 봐 그냥 하기 싫어졌구나 하하하하 텔브를 타려는 생각도 없었어 어떤 친구 그냥 하기 싫었던거에 아 아파 그브도 죽어버린 모습 그브도 죽어버린 모습 그브도 죽어버린 모습 안녕하세요 가버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되지 일단 1승 미국에서도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 JYP님 300패트 감사합니다 저희 방에 JYP가 네 아 네 감사합니다 JYP하면 이제 또 이 노래가 있죠